까꿍 워터루핀에서 욕실 청소기를 협찬해 주셨어요 청소기야? 청소? 그건 또 내가 전문이지 어디 한번 살펴볼까? 그럼 청소 한번 시작해볼게 코로 쑥쑥 싹싹 오른쪽 왼쪽 양차 양차 미호 청소 잘하네 이거 신나는데? 아빠 나 잘했어? 얘들아 안녕? 워터루핀을 이제 한번 자세히 보자 다양한 청소솔과 틈새 브러쉬 작은 솔, 본체 물걸레 부착 부위 물걸레 패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배터리 잔여량이 쉽게 확인돼 3단계 RPM 조절이 된대 122cm의 연장 핸들이야 연장 핸들이야 한번 연결해볼게 엄청 기네 6가지 툴 교체가 자유롭게 가능해 너무 편리하고 좋겠다 돌리면 쉽게 분리가 돼 이제 본체에 연결해볼게 연결하고 연결하고 버튼만 누르면 오케이 물걸레 광택패드 장착 빙글빙글 잘 돌아가네 3시간 충전 후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해 뭐야 뭐야 아빠, 얘도 밥 먹나봐 연결헤드가 각도 조절이 돼 이제 한번 닦아볼게 소리도 이정도면 괜찮은데 부드럽게 잘 닦이네 아빠, 힘내 미호, 배변패드 주변도 깨끗이 좀 닦아보자 강아지 키우는 집은 이런 게 하나씩 필요하더라고 자, 욕실 청소해볼까? 찌든 때 곰팡이 물때가 가득해 아빠, 욕실 청소 안 했어? 하하하하하 바닥 청소부터 해보자 틈샛솔로 싹싹 깨끗이 이런 곳 물때가 잘 안 지워지더라고 모서리 찌든 때도 끄떡없어 테면 내 거울도 싹싹 욕실, 파티션도 물때가 많아 벽에도 비누 거품이 한가득이야 방수 테스트를 해볼게 하단 모터 부분은 IPX7 완전 방수 등급이야 미호야, 아빠가 이제 힘을 줘볼게 끝도 없이 잘 놀아가네 와, 개운하다 마음까지 깨끗해지고 있어 붉은 곰팡이가 다 사라졌네 파티션 물때도 깨끗해졌어 바닥 곰팡이도 안 보이는걸 보다 야호, 신난다 마무리는 내가 할게 청소는 아빠가 해 노는게 내 특기지 신난다, 청소 끝 친구들, 다음에 또 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